Q. LCK 팀의 서포터 이금나 이동근 반갑습니다 일단 올스타전 소감은 저번에 제가 롤드컵을 한 번 뛰었는데 그 느낌과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처음 나가보는 대회고 일단 좀 큰 이벤트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냥 재밌는게 근데 더 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미스피츠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한국인이 다 나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잘 있다가 한 막바지쯤에 향수병이 되게 크게 와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한국인이 되거든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서 좀 뛰어보고 싶었던 그런 욕심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로 나갈 때 마지막에 좀 암좋은 모습이었잖아요 KT에서 서브로 있다가 나가게 된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bbq 쪽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좀 배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일단 그런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데려가고 싶은 그런 느낌 좀 많이 보여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멤버를 딱 봤을 때 그래도 그래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그리고 정글도 트릭 선수가 같이 오게 됐는데 제가 보노 선수는 솔랭에서는 잘한다는 걸 아는데 대회 때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트릭 선수는 제가 유럽 생활하면서 항상 부딪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걸 알고 되게 좀 믿음직스러운 선수라서 이제 트릭 선수가 오면은 좀 확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블리치를 별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갑자기 아니 저희 팀원들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블리치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블리치를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잘 썼거든요 그 이유가 유럽은 이제 한국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서 완벽하다기보다는 좀 빈틈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 그래서 좀 비벼지는 게 많아서 블리치가 좋은 게 있는데 어 이제 팀원들이 좀 믿어주는 거 있고 이제 저도 자신은 있는데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고 했는데 이제 역시 한국이라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릭 선수는 아직 이제 이제 비비큐 숙소를 제가 합류를 아직 안 해봐서 이제 아예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친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유럽에서부터 그래서 일단 좀 네 좀 마음이 놓이는 게 있죠 아무래도 네 이번에 올스타전 뽑히게 돼서 유럽 대표로 오게 됐는데 어 뭐 이번 대회는 유럽을 대표하는 거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